강사를 한지 이제 5년차 됐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이 낳고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있다가 일 좀 해봐야지 하고 사회에 딱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게 시간당 2만원을 받는 IT 강사였어요. IT 강사로 제가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어떤 한 계기가 돼서 아 온라인에다가 내가 하는 것들을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잘하는 것들을 기록해야겠다 하면서 온라인에 기록을 했고 저는 온라인에서 제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저는 그냥 어 나는 오늘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왔어 라는 경험을 적었을 뿐인데 저는 그 경험에 기록이 쌓이니까 제가 경력이 굉장히 많은 강사가 되어 있어서요.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내가 나의 블로그 나의 유튜브 나의 소셜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상담을 해드리러 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1년 만에 제가 한 달에 월 80만원을 받다가 1년 만에 온라인에 제 브랜드를 이렇게 하고 약 10배 정도 이상의 이제 1인 기업으로서의 매출을 찍게 됐거든요. 근데 사실 그 10배라는 매출에 있어서 그 1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. 근데 분명히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가진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들은 굉장히 틀리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잘 찾는 요소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 가톨릭 관동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.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서 온라인에 어떻게 해야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블로그나 뭐 유튜브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군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따라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고학력일수록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과거에 잘 나가셨다 하면은 훨씬 더 그거를 이제 프라이드에서 많은 어 나는 저렇게 하지 않고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어. 이것 때문에 사실 온라인에 아직도 이렇게 별로 대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하지만 스티븐 잡스가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치는데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다.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플러스 알파 융합을 시켜서 나의 색깔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온라인에 브랜딩 되고자 했을 때 몇 가지 체크 포인트로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어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답을 찾아서 운영해야겠다 라는 이제 하우트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